충북 무형문화재 제4호 청주신선주가 오랜 기다림 끝에 출시됐습니다. 우리 지역 한 가문에서 18대째 400년 역사를 이어온 전통주로는 청주신선주가 유일하며 역사성이나 맛에서 청주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전통주입니다. 청주신선주는 상당구 겉대로 5번길에 새롭게 둥지를 들고 중류주, 약주 등을 생산 및 판매와 함께 신선주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청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